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스컴 커밍순 입니다. 게임스컴이 이제 얼마 남았나요? 8월 25일인가요?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8월 21일에서 25일이군요. 어거스트가 8월이죠. 항상 옛날에 영어 처음에 할 때 왜 이렇게 저는 그게 헷갈리죠? 달력이 헷갈려요. 달력이. 어거스트는 8월달 잘 생각이 나는데 뒤에 거기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노베버, 세템버가. 21에서 25일인데 게임스컴. 이거는 미국에서 열립니다. 이게 유럽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E3라는 게 있는데 E3는 미국에서 열려요. 그리고 일본에서 열리는 TGS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3대 게임쇼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맨날 백스코나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쇼는 이제 3대 게임쇼에는 못 들고 규모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한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세 군데 국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E3가 폐지됐습니다. 뒤로 가면 나올 건데요. 일단 게임스컴이 8월 20일에서 25일에 열린다. 게임기의 최대 행사. 여기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답니다. 게임스컴 캠프라고 여기가 독일 쾌일른인데 이게 뭐 센강보다는 깨끗하겠죠? 어저께 센강에서 수영선수가 나와가지고 구토를 20번 하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캠프로 그러니까 이게 호텔 가면 비싸잖아요. 게임스컴에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야영도 하면서 좀 모기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야영도 하면서 20일에서 25일에 열리는 게임스컴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이런 행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언제 게임스컴이나 뭐 한번 가야 될 텐데 게임스컴 코스프레 콘테스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스프레 빠질 수 없잖아요.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게임 행사 가보면 그렇죠? 되게 그 게임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한 특히 남성분들은 그렇죠? DSLR 들고 예쁜 여성 캐릭터 따라하는 코스프레 사진 찍고 그게 흥미잖아요. 모터쇼 가서 레이싱 걸 찍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코스프레 이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와 이분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는 이거는 땀이 절대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들 얼마나 또 다양한 캐릭터들을 지금 따라하는 코스프레가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이것도 이게 게임스컴 메인 화면에 코스프레 빌리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와 이게 손오공인가요? 손오공을 서양 사람이 하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렇죠? 굉장히 색다르고 우리나라 게임 캐릭터도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고 멋있게 또 이런 것이 재미죠. 또 다음 행사가 뭐가 있나 볼까요? 여기는 이제 게임스컴 이벤트 아레나 라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마치 무슨 뭐 쇼 같죠? 쇼? 쇼처럼 이제 불도 나오고 막 레이저도 쏘고 막 이런 겁니다. 자 확실히 20일에서 25일 이렇게 4일 동안 열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E3입니다. 자 미국에서 열리는 이 게임쇼의 대명사 자 E3가 폐지를 하는 멘트를 날린 겁니다. X에다가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날렸는데 After more than two Decide of E3 뭐라고 뭐라고 써있네요. 하여튼 굿바이가 눈에 띄네요. 자 굿바이 이거 굿바이는 쉽죠? Say goodbye Say goodbye 네 Say goodbye 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 E3가 결국에 이거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뭐 의학학회라던가 이런 게임쇼라던가 다 오프라인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동력을 잃은 거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뭐 준비했다가 철수하고 준비했다가 철수하고 이러다가 결국 폐지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게임쇼를 보려면 일본이라던가 유럽으로 가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E3가 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남았다. 일본에서 열리는 게임쇼 그리고 유럽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이거 두 개가 남았고요. 자, 일본에서 열리는 거는 올해 도쿄에서 열리는데 바로 이어집니다. 9월 26일부터 9월 29일. 그러니까 지금 8월달, 9월달에 계속해서 게임쇼 투톱이 이제 남은 게 이게 열리기 때문에 게임계의 모멘텀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일본의 게임쇼는 자, 여기 지금 자, 여기 지금 이 대표 홈페이지의 그림에도 벌써 나와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요즘에 많이 봤잖아요, 지금. 넥슨게임즈에서 만든 디센던트나 지금 시프트업에서 만든 스탈라 블레이드가 전부 여성 캐릭터들이 어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서브컬처라고 얘기했던 일본의 이런 3D 애니메이션풍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나오는 이런 캐릭터들을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브컬처라고 하는 게 문화가 퍼스트 컬처가 아니라 서브라는 거예요. 서브. 약간 하위 문화. 그러니까 대중성에서 약간 멀어졌다는 거죠. 이걸 너무 히키코몰이나 오타쿠가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3D 애니메이션풍을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대중적인 장르의 캐릭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브컬처라고 하는데 지금 메인에 이 화면을 딱 박아놓은 게 게임스컴이랑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게임스컴은 여러 가지 행사 행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코스프레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이거는 딱 그냥 만화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3대 게임쇼였는데 이 일본의 게임쇼는 TGS죠. 너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이 애니메이션풍 서브컬처로 다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중돼 버리죠. 장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게임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다채로운 어떤 장르를 내놓고 평가를 받는 유저들의 평가를 받고 언론들의 평가를 받는 이 자리는 게임스컴밖에 남지 않았다는 여론이 큽니다. E3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완전 서브컬처로 가버리고 얘는 그래서 이제는 언론이나 유저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게임스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별을 구할 시간이라고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어떤 게임사들의 작품들이 중요하겠죠. 일단 넥슨. 넥슨부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넥슨 1황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죠.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3에는 깨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3엔에서 막내라고 불렀던 네오이즈나 넷마블 뭐 어떤 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뭐 게임 잘 만들긴 했는데 파괴력이 그 이상 가공할 만큼 나와야 돼. 이거는 그만큼은 못 나왔고 그리고 넷마블은 계속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네오이즈한테 추격당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넷마블이 잘했으면 3엔에서 네오이즈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겠나요? 안 나오죠. 후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3위가 못한다는 거죠. 흔들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론이. 누가 넥슨 보고 그 얘기 하나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죠. 넥슨은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누가 넥슨을 침해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넥슨이 흔들리고 잘 못하면 그 얘기가 나오겠죠. 넥슨의 1위 체질 흔들리다. 뭐 이런 타이틀이 나오겠죠. 이런 타이틀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등인 NC소프트는 NC소프트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슨 시지프스의 형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지프스가 계속 굴러오는 바위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굴레에 들어가버려서. 어쨌든 굴레에 들어갈 건 자의건 타이건 트렌드건 시류건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빠져버렸다. 넥슨이 지금 결국에 계속 주도를 하고 있다. 넥슨의 자회사 네이오플이 개발한 하드코어 액션입니다. 딱 봐도 하드코어죠. 근육질에 무슨 굉장히 심각한 액션이 있을 것 같고 퍼스트 버서커 그리고 이 땡땡이 땡땡이 뭐라고 하세요? 돼지 땡땡이 카잔입니다. 근데 이게 하드코어 액션 RPG인데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뭐를 계승한 거냐면 바로 넥슨의 대표작 던전앤 파이터를 계승한 겁니다. 던파 던파라고 하죠. 넥슨의 던파가 예전에 PC 시절에도 중국의 PC방 대륙의 PC방이라고 해서 막 천대 깔려있는 거 거기를 전명했었고 모바일로 바꿔서도 던전앤 파이터 모바일로도 지금 또 중국 게임 1위를 씹어먹었잖아요. 지금 왕자 영호랑 1, 2위를 겨루고 있죠. 던전앤 파이터라는 IP가 지금 20년째 그걸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어받은 게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콘솔로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션으로 나오고요. PC 스팀 플랫폼 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모바일 MMORPG 일로 치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넥슨이 여기서 혼자 일왕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넥슨이 기대가 되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요즘에 퍼포먼스가 아주 좋죠. 주가가 가장 좋아요. 사실 시프트업이나 넥슨게임즈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게임회사 중에 크래프톤이 밑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크래프톤 드디어 후속작인가요? 크래프톤이 다크앤 다크앤 다커모바일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이번에 인조이를 준비했고요. 맨 마지막은 지금 배틀그라운드 잘 나가고 있는 그 게임이에요. 그건 신작이 아니고 워낙 배틀그라운드 빼고 얘기를 못하니까 넣은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빼고 크래프톤이 설명이 되나요? 그냥 배틀그라운드 이걸로 크래프톤인데 지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나왔던 인조이는 그 외국의 심즈 아시죠? 심즈 심즈 막 머리 뭐 이러고 웃기잖아요. 노란색 얼굴 애들 나오고 그 심즈 게임처럼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이게 막 액션 RPG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속에서 커가는 성장 스토리 완전 또 색다른 게임이죠.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다크앤다크 모바일하고 지금 인조이 이 신작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펄업이스입니다. 사실 가장 기대가 된다고 해도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펄업이스 때문에 게임 유저뿐만 아니라 게임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들 소가리 몇 년 하셨어요. 정말 짝사랑 남녀를 바라보고 망부석처럼 돌이 되어버린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사망 후속작 붉은 사망 나온다고 해놓고 몇 번 밀었나요? 몇 번? 그렇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열받으셨죠. 붉은 사망 나옵니다. 트레일러 영상 살짝 보여준 다음에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발자들이 못 모였어요. 다음 다음 년도로 미룰게요. 다음 년도에 게임 스커멘트 공개를 살짝 해놓고 대박이네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 후속작업이 안 돼가지고 또 내년으로 미룰게요.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주가가 빠져가지고 밑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붉은 사망이 이번에는 속으면 안 되는데 진짜 붉은 사망이 일단은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돼서 시연해서 조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는 엔진을 유니티 엔진 같은 걸 안 쓰고 자체 블랙 스페이스 엔진을 써요. 그 이전엔 블랙 데저트를 썼고 그 한 단계 발전한 블랙 스페이스 엔진을 자체 엔진을 써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이 그래픽을 뽑아낸다는 게 펄어비스의 강력한 점이죠. 그러니까 게임만 빨리 나오면 돼. 제발. 그래서 붉은 사막이 검은 사막 후속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는 오픈홀더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맵을 전체를 다 쓰는 게임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한 명입니다. 자 펄어비스를 다니고 싶다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점심때 캐비어가 나와요. 상어를 통째로 얹어놓고 캐비어를 파먹는다 이거요. 자 펄어비스 10년 10주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거 펄식당이에요. 펄식당. 펄어비스 구내식당 이름이 펄식당. 펄식당에 두 개가 나왔는데 검은 사막 특식이 두 개 나왔거든요. 자 첫 번째 특식을 볼까요. 검은 사막 첫 번째 특식은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펄식당 그때 메뉴 둘 중에 이제 직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랍스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펄어버스 직원분들 정말 럭셔리한 식사를 하고 누구나 펄어비스를 지금 입사를 하고 싶어해요.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음식이 너무 잘 나오는 거 보고 유튜브에 이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야 식당이 저런 구내식당이 저런 식당이 있냐. 게임 회사들이 돈이 많아요. 복지도 좋아요. 자 저런 저런 환경 속에서 뽑아져 나오는 게임은 퀄리티가 높겠죠. 그러니까 제발 타이밍만 좋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펄어비스 나와야 돼요. 이제 지금 여기서 펄어비스가 저 신장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케이크 게임에 굉장히 큰 용광로를 들이붓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한마디를 준비했습니다. 검붉은 사막에 도깨비 방망이 탕탕 하면 금은 보아가 후루루루루루루 도깨비 방망이 탕탕 금은 보아가 후루루루루루루루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탕탕